제가 기계적인 것부터 할까, 아니면 주변 장비부터 할까 그러다가 일단 후보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요새 차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후보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후보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이 부분이요. 그러자면 아무래도 이 후보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RAW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이 RAW파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 그리고 이 RAW파일에 대한 중요성 역시도 알고 계실 겁니다. 저도 굉장히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RAW파일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 뭐였었냐면요. TIF였어요. TIFF 파일 말고요. 바로 EPS파일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많이 쓰던 파일이 바로 JPEG였는데요. 이 JPEG도 어떤 경우에는 JPEG라고 하고 JPEG라고 합니다만 결국에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같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그 JPEG하고 JPEG하고 이 부르는 이 용어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이 물론 계실 줄도 알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지금은 그 RAW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같으면 이 JPEG하고 JPEG가 뭐가 다른지 인터넷이나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나중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접기로 하고요. 이 RAW파일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. 원목과 같은 것이 나는 RAW파일이라고 봐요. 니콘 쓰시는 분들은 니콘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. 뭐 라이카나 아니면 이런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메이커를 쓰시는 분들께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캐노를 썼기 때문에 EOS 1DS 1기 버전이 있습니다. 여기에 뭐 마크2, 마크3 이런 거 붙지 않고 순수한 EOS 1DS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썼느냐면요. 처음에는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후보정을 하게 됐는데요. 여기저기 벽이 상당히 많이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페이지원으로도 해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어려움을 압니다.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.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어쩌면은 계실 거예요. 저는 왜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. 왜냐? 이 RAW로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손질하기 시작을 하기 전에 각 카메라 있죠. 각 카메라 메이커마다 끼는 색들이 있습니다. 그 색들이 이 사진 전체적으로 뿌옇게 덮고 있는 그런 형식이 돼요. 그런데 이 잡색을 먼저 걷어내 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색상을 입히는 작업이나 아니면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잡색을 걷어주는 거에 대해서 말들을 안 해요. 난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알고 얘기를 하나. 전 그런 의문도 가졌습니다. 제가 잠시 전에 언급해드렸던 그 필름을 촬영하던 시절이 있죠. 그때 그 스캔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. 이 잡색을 먼저 걷어내줍니다. 그 작업 과정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한꺼풀을 벗겨낸다고 그래요. 한꺼풀을 벗겨낸 다음에 내 작업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요. 그거는 디자이너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색만지는 사람들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무언가 상품을 샀어요. 상품. 그렇게 해서 택배가 왔어요. 물건이 아주 잘 포장돼서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 포장 안 벗기고 쓸 겁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는 있지만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. 할 수 없이. 그렇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얻으려고 하면은요.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버려야 돼요. 그 잡색을 먼저 걷어내 줘야 되는데 이 잡색 걷어내는 걸 얘기들을 안 해. 내가 이 RAW에 대해서 나중에 이 영상을 찍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옐로우가 좀 많이 껴있습니다. 그럼 옐로우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토샵으로 끌고 와가지고 옐로우만 쭉 빼버리면 무슨 현상 벌어지는지 아십니까? 다른 색까지 다 망가져요. 같이 빼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사이언이 껴있다. 그럼 사이언 빼면은 사이언만 빼면 되겠네. 그래서 사이언 쑥 빼봐요. 무슨 일 벌어지나. 아마 사진이 붕 떠 보일 거예요.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. 근데 디자이너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이 과정만 실무에서 익히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배우느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칼라 차트라고 있답니다. 그 칼라 차트 갖다 놓고 업무 끝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서 그 고민 고민해가면서 데이터 가져와서 다 빼보고 빼보고 왜냐하면 실장한테 가서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가 그 사무실에서 아니면 그 회사에서 월급 받아 먹고 있으면서 끝끝내 이걸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리고 디자이너를 본인이 하려고 이 세계를 들어왔으면 이걸 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라 차트 공부를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저 사람들 칼라 차트나 제대로 보고 저러나 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약간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? 여러분들 그 사진을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찍다 보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예전에는 간단한 기능 몇 개 내가 노출 보정 얼마나 줄 것이냐 아니면은 화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터득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현장에서 익히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. 이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고 나서 사진가들한테 너무너무 많은 짐이 생겼어요. 여러분들 디지털 데이터 가지고 와가지고서 사진 한단 딱 찍으면 화상이 이렇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아우 편리하고 뭐 굳이 인화 안에 굳이 현상 안 해도 되고 돈 안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은 모르지만요. 그 돈 약간 그 전략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의 과정은 전부 다 이제 사진가들이 전부 다 떠안은 그런 형국이 지금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방식을 좀 권하고 싶냐면요. 이 RAW하고 JPG 이 파일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. 물론 이제 그 파일 사이즈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촬영을 하셨어요. 이 JPG 파일을 활용을 한 쪽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. 왜냐? 여러분들 그 칼라를 잘 모르시잖아요. 저도 이 칼라를 많이 아는 그렇게까지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칼라를 이 RAW에서 살려내는 이거 하나 익히는데 거의 2년 걸렸어요. 2년. 뭐 저렇게 많이 걸리냐 이럴진 모르지만은 필름을 찍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개념들이 서 계실 겁니다. 호닥을 썼을 경우에는 대략 어떻게 색상이나 디테일이 나온다. 후지를 썼을 경우에는 대략 색상이나 디테일이 어떻게 나온다. 또 흑백 같은 경우는 1포드를 쓰면 어떻다. 아니면 티맥스를 쓰면 어떻다.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. 이 개념들을.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내가 사진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요. 너무 이 RAW에 쫓아가다가 본인이 그 본인이 추구하는 거 맨 처음에 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마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아마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면 내 실력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포토샵을 일단 실행을 시키셔서요. 일단 끌고 오십시오. 화면으로. 그 거기에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요. 오토 콘트라스트, 오토레벨, 오토 칼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딱 눌러보세요. 그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색상으로 이 색상이나 디테일을 딱 변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사진이 좋았어? 이런 현상을 목격하신 분 계시죠?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? 그러면 포토샵 한쪽을 쭉 밀어버리세요. 그렇게 해서 100%를 확대를 해놓던지 아니면 각자의 비율로 원하는 대로 확대를 해놓으시고 나서 아까 그 오토 콘트라스트로 때려서 맞췄던 그 색상 그 색상을 이쪽에 딱 띄워놓으십시오. 그리고 나서 이쪽은 RAW 리터칭 프로그램을 또 띄워놓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 아까 그 오토 콘트라스트 오토레벨로 했던 이 파일 있지 않습니까? 이 파일 색상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. 디테일까지. 그렇다면 이 RAW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들이 아마 파악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만약에 이 색상을 못 맞춘다. 혹은 아까 맨 처음에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이 JPG 파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JPG 파일을 이대로 끌고 와가지고서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이 JPG 하나 파일만 딱 보고서 이 RAW 데이터를 여기서 손질해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. 이번에는. 그렇게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상 그 겉면에 끼어 있는 그 잡색 있지 않습니까? 이 잡색을 먼저 걷어주고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 걷어주고 들어가는 거 여기에서 아마 벽에 꽉 막혀버릴 겁니다. 이거 못 걷어내요. 왜냐? 이 RAW 데이터를 능수능란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숙다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. 거의 전문가예요. 전문가. 제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보 시절 아니면은 뭐 중급자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촬영해보지 않은 시기에는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래도 좋은 사진이 내 손안에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그랬잖아요. 그 시기에 이 RAW 데이터에 매달려 있는 건 결코 저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공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. 천만의 말씀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? 자 한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죠.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요. 가끔가다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들 무시하거든요. 디자이너들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.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보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광고물 있죠. 출판물 이런 것들이요. 다 전문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. 사진 찍는 사람 있죠. 사진가. 촬영이 전문이죠. 그러면은 디자이너. 뭐가 전문일까요? 데이터 리터치가 전문입니다. 그렇듯이 사진 찍는 사람은요. 이 디자이너의 실력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. 여기서 무슨 디자이너까지 얘기를 하느냐.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잘 들어보잖아요. 거에 대부분이 디자이너들이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의 사진을 염두에 따두고 다 얘기를 해요. 긴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. 그러니 본인이 찍은 사진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진을요. 이 사람들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.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손을 딱 거쳐서 나온 결과물하고 내가 진짜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? 그 결과물을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십시오.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나나. 맨 처음에 그 디자이너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. 데이터를 자기한테 보내줄 때 손질을 하지 말고 보내달라고. 왜? 여러분들 그 JPG 같은 경우 손질하면 깨져나가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. 이미 깨져나간 파일을 자기한테 줘버리면은요. 본인이 손질하는데 한계가 있어요.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파일이 화면에서 깨져나가는 게 보이는데도 몰라요. 그걸. 보고 있으면서 모른다니까요.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은 눈으로도 물론 확인을 하지만은 그 왜 색상 농도값 체크하는 스포이드가 포토샵에 있지 않습니까? 그 포토샵을 부분 부분 콕콕콕 찍어가면서 그 색상을 다 조절을 합니다. 이걸 과연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?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.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. RAW를. 이 과정을 이 RAW 자체를 자기가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루려고 하면은요. 굉장히 많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어쩌면 사진 찍는 시간 못지않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?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사진 촬영하고 피사체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에 매달려버리면은요. 정작 촬영하는 데 있어서 진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하느냐.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을 촬영해서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 단계에 가서 이 RAW를 시도를 하시라는 거예요. 이거 초기부터 시도해가지고 절대 이거 성과 나오기가 힘듭니다.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좀 꽤 있는 거로 저 알고 있거든요. 저는 본인들한테 묻고 싶어요. 그 RAW 데이터 처리하기 이전에 잡색 걷어냈냐고. 이게 아마 잡색 걷어낼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. 아마 제 생각에 사진 찍는 사람 중에서 아마 1% 정도 되면 아마 많을 겁니다. 물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는 최적의 상태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겠지만은 결국에 그걸 처리하는 건 나거든요. 나.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사진 찍는 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그걸 해결해내는 건 나예요. 이 원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한동안 습기도 빠져야 되고 진도 빠져야 되고 건조도 돼야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? 껍데기 벗겨내는 거잖아요. 그 껍데기 벗겨내는 게 바로 잡색 걷어내는 그 과정이거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껍데기 벗겨내는 방법도 모르는데 본인이 이 원목 갔다가 가구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. 이 원목 갔다가 가구 만들 자신 있습니까? 이 원목 갔다가 산업용 기자재 만들 수 있습니까? 아니면 자동차 내장재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까?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. 절대로. 그렇지만은 이 능력이 과연 나한테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JPG 파일 상태로 본인이 RAW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해봤는데 안 된다.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을 배우는데 먼저 충실을 하고 이 RAW 데이터는 어느 정도 그 사진 찍는 거가 본인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시간 내서 차근차근이 배워나가시는 것이 저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. 여러분들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. 저는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을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